요인으로 출발! 우리 주차장의 주차 성공! 유라케산 여기야, 여기야! 오픈 11시, 오픈하고 어떻게 들어가? 난 누나랑 똑같은데 아, 나 못 고르겠어 이거 라면 이건데? 어, 그거 먹자 차수요라면 차수요라면? 나도, 나도 차수요라면 차수, 우리 찌꺼풍 이빨같이 화가 났어 이빨같이 화가 났어 이빨같이 화가 났어 아, 내가 빨리 입술을 거야 음, 맛있어 맛있어 옆으로 입술 영광인데? 어? 이렇게 같이 안하면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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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었다 이렇게 퍼프로 터비를 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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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맛있게 먹은 뒤 류인 메인 스트리트를 향하여 걸었다 여기는 한국인 성지였다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계속 내렸다 이거 성지? 국민의 상점들을 아이쇼핑했다 오늘 여기 와봤어? 언제? 오늘 여기 와봤어? 수만 와봤어 여기 사봤어? 아, 그래서 여기 가기 싫었구나 아, 그래서 여기 가기 싫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이 먹었어? 아, 산이 안 먹었어 다행이다 네, 윙윙윙에서 온천 스토리 뭐 있는 거야? 퍼레 희귀한 보석이었다 여기에 ene 문제를 잘 원하는 곳 하하하하 여기에서 보면 딱 여기 부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디서 오는 차원에 이틀에 사는지 많이 찍었었지 잠시만요. 이제 1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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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보던데... 여기서 다 찍는거야 유우인역 앞이다. 이곳에서 인증샷을 많이 찍어서 빠른무 위킹이 있었다. 가득 사진찍기 바빴다 우윈 레드도 한번 둘러본다 엄청 큰 말이 있었다 마차도 치다 다니고 몸 좋은 아저씨 인력 것도 많이 있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다 여러가지 일본풍의 물건들이 준비해 있었다 대충 또 아이쇼핑만 해준다 드러브스토어에 들어갔다 차장님 파스 하나 심부름 시켰다 그렇게 유윈시티를 한시간만에 빠르게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차로 바뀌겠다 와 유윈에서 캠핑장까지 30분정도 걸린다 등록전도 우리는 1시에 체크인을 하였다 네 닉네임은 킹제이제이 아! 오케이 그 데이브 사이트 금액은 3명 1,980원 마이 프렌즈 스피킹 자피킹 자피니스 주차 여기다 하고 여긴 공짜 여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하고자 오시하라이? 오시하라이? 료키 료키? 너가 지금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1,980원이 되어있는데 내걸로? 너가 신용카드 번호 결제를 했다고 내가? 그렇다 일본으로 오기 전에 결제를 했었다 A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였는데 그 전주에 태풍이 와서 A로 옮겼었다 그리고 데프에 있는 온천 쿠폰도 주었다 온천비용 3,000원 1인당 만원이면 온천까지 할 수 있었다 다시 유누답게 산 인산을 위해서 아까 봐둔 전망대에서 물을 사기로 하였다 내가 아무튼 너 쏙 맞아 바나나 뭐야? 요거 여러분 누구 사볼까? 네 여기는 카드결제가기 와 진짜 높다 드디어 등산로 주차장에 도착 화장실도 있다 엄청 깨끗하다 등산가의 채비를 마치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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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은 주차장도 있었다 텐트 쳐도 비슷하다 주차장? 주차장은 요거니까? 이게 뭐 여전히 그렇게 유우다케 등산이 시작되었다